그리... 거북이를 살리고 싶으면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누르라고 3... 2... 1... 그리메이스 잘가! 고마워 꼬부기원!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 나이트메어 반반이 사이클롭에게 밖의 상황을 파악해주라고 해 사이클롭은 도시를 돌아다니다 여러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마주하게 되고 때마침 지나가던 거북도사가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마저 제압한 사이클롭을 포착하게 된다. 거북도사는 사이클롭을 제압해 재단에 격리하기 위해 사이클롭의 특징을 파악한 뒤 플래시라이트와 거북 검수를 사용해 제압해 안전하게 재단에 격리하는 데 성공한다. 늦은 밤, 어느 도시? 그리, 이 병기 녀석은 뭐지 그리?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아니 뭐야 이 보라색 녀석은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보라 새끼군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그리, 내가 징그럽다 그리? 병기 녀석, 혹시 쉐이크 좋아 그리? 스키비디 밥밥, 쉐이크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쉐이크를 말하는 거지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그리, 흠, 병기 녀석 쉐이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 그리? 그렇다면 그리메이스 쉐이크를 맛보게 그리? 내가 한번 쉐이크의 참맛을 보여줘야겠다 그리? 스키비디 밥밥,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그리, 그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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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의 수쉐이크는 맛있다 그리 스키비디 밥밥밥 좋았어 좋았어 음 분명히 이 근처에도 스키비디 토일럿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라? 아니, 뭐, 뭐야? 여기에 스키비디 토일렛이 쓰러져 있잖아 흐음 아니 그런데 어라?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스키비디 토일렛 카메라맨이나 스피커맨 TV맨이 쓰러뜨린 것 같진 않고 원래 스키비디 토일렛이 이렇게 제압당할 때 물 그래 물을 흘리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보라색 액체를 흘리는 경우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일단 여기 쓰러진 스키비디 토일렛은 카메라맨 대원들한테 부탁해서 처리하고 어 아니 지금 저기 누가 봐도 수상한 보라색 발자국이 찍혀있는데 저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어 아니 뭐야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는데 어 어 저 이상한 스키비디 토일렛? 어 아니 스키비디 토일렛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괴물은 도대체 뭐야? 그리 살려줘 그리 변기에 끼어 그리 아니 잠시만 변기에 끼었다고? 어 아니 뭐야 스키비디 토일렛 변기에 저 괴물이 끼인 건가? 그러면은 일단 저 괴물을 변기에서 꼭 꺼내줘야지 어 어 어 어 저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구 구해줄게 그리 알겠 그리 좋았어 거북 검술로 일단 먼저 이 변기를 부 부수는 거야 간다 거북 검술 어 보라색 괴물 너 괜찮아? 그리 괜찮다 그리 구해줘서 고맙 그리 에이 뭘 구해줘서 고맙다니 어 그러면은 보라색 괴물 지금 밖은 상황이 좀 안좋으니까 혹시 우리 재단으로 같이 가지 않을래? 재단 그리 음 그리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북이 내가 너한테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그리 보 보다? 그리 맛있는 그리메이스 쉐이크 그리 먹어보지 않겠 그리 그리메이스 쉐 쉐이크? 어 뭐야 아니 완전 맛있겠는데? 그리 그렇지 그리 한번 먹어봐 그리 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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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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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야 갑자기 어 조금 몸이 이상한데 으 그래 거북이 맛있 그래 어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먹은 쉐이크 도대체 뽀뽀야 너무 맛있잖아 그래 어우 어 보라색 괴물 조금 전에 너가 준 쉐이크 너무 맛있다 그거 도대체 뽀뽀야 그래 아니 거북이 정말 정말 맛있는 거 그래 오 완전 맛있던데 그래 아니 내가 만든 맛있는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그래 내가 먹었을 땐 맛있어서 그래 내가 누굴 만나면 무조건 이 쉐이크를 줬는데 그래 이상하게 내가 준 쉐이크를 먹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그래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뱉으면서 쓰러졌거든 그래 어 아니 그러면은 설마 조금 전에 그 스캐비디 토일렛도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먹고 저렇게 된 거였나 어 아니 아니 그 그러면은 보라색 괴물 아니 너 혹시 그러면은 이름이 이 쉐이크 이름이 크림에이스 쉐이크라고 했으니까 그 크림에이스 인 거야 그래 어 그러면은 그 크림에이스 앞으로 너가 만드는 쉐이크는 내가 모두 맛있게 먹어줄 테니까 우리 재단에 같이 가지 않을래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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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에이스 지금 밖은 스키비디 토일렛 아 아니 아니 변기 괴물 변기 녀석들이 많아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 크림 음 그래 변기 알겠 크림 너가 나도 구해주고 내 쉐이크도 맛있게 먹어줬으니까 너의 말을 들어주겠 크림 오 정말 정말 어 오케이 좋았어 크림에이스 그러면은 같이 우리 재단으로 가자고 그렇게 크림에이스는 불사의 몸인 거북도사가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먹고도 제압당하지 않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SCP재단 격리시설에 격리하는 데 성공한다 왔어 크림에이스도 재단에 격리했겠다 어디 다시 스키위디 토일렛들을 제압해 볼까나 스키위디 밥밥 스키위디 밥밥 어라 아니 이 소리는 어 아니 뭐야 스키위디 토일렛이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먹고 제압당해 있잖아 그리고 저 저기도 오 약탈 스키위디 토일렛 어 변이 헬리콥터 스키위디 토일렛 어 클리치 스키위디 토일렛 으 기생 스키위디 토일렛 오 스나이프 스키위디 토일렛 그리고 오 아니 카 카메라맨까지 이거 크림에이스 쉐이크가 이 정도로 위험한 거였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